안녕하세요 드오프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이네요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 3대 민성노래 스티크래프트 리버 만들기입니다 RC카 아니고 RC 리버 우선 리버 애벌레의 생명 리버 몸통 꿈질거리는 동작 모형을 만들어줍니다 머리 아픕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RC 리버니까 방향 조절이 되어야 겠죠 방향타입니다 리버의 몸통 동력을 낼 설계구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잘 갑니다 다음은 그래픽 작업 보는 사람도 머리 아프니까 대충 만들어 줍니다 3d 프린터로 뽑기 위한 거구요 출력합니다 잘 나아졌네요 마감도 깨끗하게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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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줄게요. 근데... 안 말라요. 너무 구협네요. 몸통과 연결해줍니다. 조립!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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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너 엉덩이만 움직이니? 안 속에 모터축이 부러졌네요. 샌드 부러지네요. 꽁질꽁질 꽁질꽁질 잘 작동하네요. 색칠만 하면 망하는데 이번은... 제발! 오케이! 삑살이 안났구요. 입도 진해집니다. 프렌즈 컬러로 금속 재질감을 내주고요.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갑니다. 30분정도 다 끝나갑니다. 수술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밥이구요 시골의 유일한 친구 셋째랑 놀아줍니다 눈길이라 그런지 가질 않네요 다들 빙판길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면허시험 산발급은 달라 리버가 퇴근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에 뭐 만들지 자막 Stevens 고맙습니다 짝을 이스라엘 박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